사중 사실래요? 사중 사실래요? 와 진짜 죽인다. 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회전초밥을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들이 회전초밥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또 먹으러 와봤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짠 오늘 먹을 것은 갓댄스시 종로점입니다. 내부가 넓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이 많아요. 기다리는 중. 사람 많아. 오빠 오늘 많이 먹을 거야. 많이 먹어. 나도 많이 먹을 거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이블이 되게 넓네. 되게 넓다. 여기 보면 저의 접시 가격에 나와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메뉴. 메뉴. 메뉴 다양하게 있고요. 국이인가 봐. 미소시루. 오케이. 먼저 주문을 하고 여기 있는 걸 좀 먹으려고요. 주문은 여기. 사종사시미. 사종사시미. 단새우. 구워주시네. 저거. 저거 먹고 싶다. 네. 단새우. 잠만. 이거. 이거. 쓰벼. 지나가는 거 체크하려. 바쁜. 그다음에. 와규. 타다키. 하나. 장어도. 일단 이렇게 시킬 거고요. 맥주. 생맥주. 뭐든 다 먹더라고. 그거 먹고 싶다. 뭐. 가지. 튀긴 가지. 맛있게 드세요. 잘 먹으세요. 잘 먹으세요. 잘 먹으세요. 잘 먹으세요. 잘 먹으세요. 잘 먹으세요. 세일포터에 연어 등에 계란을 넣어주세요. 저희와 같이 계란을 넣어주세요. 맛있게 먹으세요. 잘 먹으세요. 잘 먹지 마시고. 다 먹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맛있어. уйте.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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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인다. 와 여러분 연어. 표정 뭐야? 너무 맛있어. 이게 뭐야? 새우 같아. 짠 장어. 전체적으로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사시미가 좀 커가지고 씹는 맛 있는 것 같아요. 음. 와우. 새우. 얘는. 이거 유자 오징어 같아.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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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가 유자라서 엄청 상큼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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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감사합니다. 네. 나왔어요. 이렇게. 사종사시미. 완전 멋있겠죠. 네. 아이고. 여기 또 자리를. 아이고. 여기 또 자리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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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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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비 마려와 진짜요? 가리비 마려와? 가리비 마려와 되게 신선해가지고 하필 입안에서 좀 다르게 느껴지 딱 좋아 진짜 저번에 입맛 없어 빨리 먹어야지 부럽다 이거다 어? 어? 네 감사합니다 짠 제가 주문한 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그치 이거를 이렇게 놓을까 타임 하나 두개 하나 하나 둘 하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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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내 사랑 단새우 너무 맛있어 이거 특단 새우 녹는다 전체적으로 회가 진짜 입에서 완전 녹아 연어 와사비 살짝 올려갖고 짠 짠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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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로제 장어가지 네트워즈 마신다 장어다 장어다 고구마 치즈를 대파 즈기 고춧가루 맥주 한 잔 더 안 해도 되겠어? 응, 되게 정신없이 먹고 있는 것 같아 말도 없어지고 가지 너무 맛있지? 콩팩팩 냄새 맡는거야? 이게 약간 그건가봐요 여기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마스코트? 아니 종류도 되게 다양한 것 같고 너무 맛있어 충전 말차도 맛있는 것 같아 냉우동 나왔습니다 시원해, 엄청 먹어보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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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시원하지?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그냥 우동인데 되게 시원해요. 면발 더 쫄깃하고 면발이 되게 쫄깃해. 면발이 되게 쫄깃해. 맛있지? 면발이 되게 쫄깃해. 면발이 되게 쫄깃해. 오징어 튀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오징어 튀김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새우 오징어. 새우 오징어. 오징어 튀김 먹어보겠습니다. 마요네즈에 볶음 찍어서. 뜨거워. 오. 오 진짜 맛있다. 네? 응. 맥주 마시고 싶어. 진짜 맛있어. 맥주가 안주를 부르고 안주가 맥주를 부르는 무한 반복. 오징어. 여러분 새우 보세요. 엄청 커. 이게 소스. 뜨거워서 그래 맛있어. 맛있고 뜨거워. 튀김 진짜 맛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만약에 저녁에 오시면은. 튀김이랑 맥주 안주를 딱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튀김 진짜 맛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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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맛있다. 국물이 어떤 음식의 음식을 찍어주세요. 우. 오징어. 오늘의 음식은 끝입니다. 오늘의 음식은 끝입니다. 같은 주제가 나오고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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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같은!